제 머리 어때요? 예쁘죠?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. 뒷머리는 다듬을 때마다 난리법석이긴 한데... 아이,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등 돌리고 있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 머리 잘라드릴게요.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찾으세요. 어디부터 잘라드릴까요? 고개 좀 들어주세요. 습기 많은 날도 이거면 안심! 딱둑! 자! 딱둑! 핫! 야파파! 케라틴 스타일 케어 헤어스프레이 대기 중! 모발은 영양 공급이 필수! 어쩔! 두 배는 젊어 보인다! 흠... 피가 좀 튀었나? 움직이면 비 날아가요. 와, 쟨 얼굴부터 손질해야겠다. 야파! 하이라이트는 발레아주로! 목성이 너무 고우시다! 늙을 일 없게 해드릴까요? 구앙! 푹찌! 푸석푸석한 머리! 이제 안녕! 딱둑! 와, 쟨 얼굴부터 손질해야겠다. 너무 바짝 깎았나? 아, 드디어 머리 손질 받을 생각이 들었어요? 그럼 깜찍한 베이비 펌에 저랑 같은 컬러로 염색도... 아, 한 번만 해봐요. 진짜 잘 어울릴 거라니까? 약속! 도장 꾹!